화산 대기 3월 초순 어느 날 해 질 무렵 꽃이 피기에 알맞은 보슬비도 화산 대기에게는 사뭇 쌀쌀하고도 차기만 했다. 복수리는 이제 막 바로 이 집이라고 분명 가르쳐줬다. 그런데도 화산 대기는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아 쭈뼛쭈뼛 기웃거리고 망설이기만 했다. 아니었다. 아무리 따지고 생각해봐도 자기 아들이 살고 있을 여염살림집은 아니었다. 사실 봄이면 산나물이나 뜯고 가을이면 곡식되나 마련해서 둠에서 심리박 경주 가도 S장 장이래야 뜨내기 보따리 장사가 몇몇 모여드는 장에 갖다 대는 것이 고작인 화산 대기로서는 높지 익히 쌓아올린 블록담이라든지 페인트칠한 판자문이라든지 또 그 안에 번쩍거리는 유리창문들 이 모두가 무슨 관청일테면 촌에서 보는 면사무소나 지서 같기만 했다. 앙이 찌꺼리. 앙이고 말고 택도 없다. 화산 대기는 이렇게 중얼대면서 골목 밖을 내다보고 눈으로 복수리를 찾는 것이었으나 그렇지 않아도 바쁘다고 서둘던 복수리가 여태껏 거기 있을 리가 없었다. 화산 대기는 그만 가슴이 덜컥하고 불안했다. 골목 밖으로 쫓아나왔다. 숱한 사람들이 오고 가긴 했으나 복수리는 없었다. 어째았고 복수리 거정 없으면 이를 어째았고 화산 대기는 발비둥을 치고 또 되돌아 들어왔다. 쭈뼈쭈뼈 문틈에 눈을 대고 집안을 또 한 번 골고루 살펴보았으나 역시 아니었다. 비 오는 날이라 빨래는 그만두고라도 장독간이 보이거나 하다못해 거름무덕이라도 있거나 화산 대기는 돌아졌다. 내사 고만해 진찮은 짓도 했지거리 어찌하꼬 눈앞이 흐릿해졌다. 울고 싶었다. 반나마 흰머리에 보슬비가 거미알처럼 얹혀 흰머리가 더욱 많아 보이고 대추씨 같은 눈꼬리에는 제일 눈물이 고였다. 가로 퍼진 집색이가 축축히 젖어들어 아슬아슬 춥기도 했다. 낡은 삼배 보퉁이를 갓난이처럼 가슴팍이에 축혀 올리고 후줄그레한 배치마를 천의 모양으로 꼭두머리에 뒤집어 쓰고는 한 손으로 턱 밑에 꼭 잡았다. 초라한 행색이 나위 없는 얻어먹이다. 빗방울이 제법 굵어졌다. 화산 대기는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판자문 추녀 밑으로 옮아섰다. 이때 갑자기 뜨르르 하고 안으로부터 문이 열렸다. 그와 함께 젊은 여자가 박쥐의 우산에 저자 바구니를 들고 나왔다. 화산 대기는 주춤하고 옆으로 비켰다. 여자는 화산 대기를 보자 무슨 말을 할 듯 하다 말고 돌아서서 문단속을 하기 시작했다. 얄구져라 역시 여염집이던가 봬. 하니 화산 대기는 그만 가슴이 설레었다. 아들네 집이 맞았던가? 그러면 이 새대기가 혹시 매누리가 아닐까? 그러나 화산 대기는 이내 머리를 살래살래 흔들었다. 그럴 리가 없었다. 화산 대기가 믿고 있는 한 막내 며느리는 첫째 머리부터가 아니었다. 불에 그을린 삽사리같이 저런 흉측스러운 머리가 아니었다. 옷만 하더라도 남정래들이나 입는 셔츠에다 폭도 말도 없는 몽당치마를 두르고 함부로 문 밖을 나다닌 그런 본때 없는 며느리가 아니었다. 더구나 될 말이 아닌 것은 연지볼이 붉은 것이었다. 여자가 연지볼이 붉고 보면 팔자가 사납다는 것을 화산 대기는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언제 한 번이라도 막내 며느리를 본 적이 있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화산 대기는 4년 동안을 보지 못한 막내 며느리의 모습을 그렸다. 이러려니 저렇게 생겼거니 하는 동안 화산 대기의 막막 속에는 움직일 수 없는 한 영상이 뿌리 깊이 박혔다. 그것은 언젠가 산소를 다녀간 김의관 내 맘며느리 바로 그대로였다. 일태면 곱다랗게 낭자를 하고 쑥색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었다. 옥양목 벗어낼 옥색 고무신에 송편처럼 달아신고 그리고 한 뒷백이 핸드백을 사포 옷이 꼈다. 두매 사람들이 핸드백을 안 것은 김의관 내 며느리를 위시해서였다. 그러나 그럴수록 또 마음 한구석에는 행여나 하는 불안이 없지도 않았다. 보이소 세레기요. 혹시 돌이라는 사람 모르겠는교? 돌이란 막내 아들이 애명이었다. 문패에는 박석근이라고 씌였다. 모르겠소 그런 사람. 유독 갯소에 힘을 넣은 안칼진 소리다. 화산 대기는 비로소 마음이 탁 놓였다. 그러면 그렇지. 아들 이름을 모르는 바에야 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밖에서는 잠겨지지 않는 문을 세레기가 연신 덜컥거리고 있는 것은 분명 화산 대기를 경계하는 것쯤 눈치 못 차릴 화산 대기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댈 어떻게 간달 수도 없다. 돌이고 쇠고 이 동네는 그런 사람 없소. 그리고는 연신 힐끗힐끗 화산 대기를 쏘아보면서 세대기는 골목 밖으로 걸어 나갔다. 하기야 요즘 부쩍 무슨 박물장사니 동양밭이니 얻어먹이니 하는 손버릇 사나운 늙은이들이 없지도 않기는 했다. 세대기는 골목 밖에서 큰 길로 꺾이면서 또 한 번 힐끗 돌아보았다. 화산 대기는 그 자리에 더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꼬라지 값에 누굴 도둑으로 아는가 베? 안 입고 온 것. 참말이지 둠에서는 들일이 한창인 무렵이면 개나 닭들 많이 남고 방문조차 열린 채 마을은 껍질처럼 빈다. 그래도 도둑이라고는 모르고 살아온 화산 대기는 귀때기 새파란 젊은 것의 하는 짓이 정말 아니꼽고 괘씸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욱 괘씸한 것은 복수리였다. 채 알지도 못하고 엉뚱한 나무의 집을 대주고 가버렸으니 화산 대기는 그야말로 저문날 길을 덧뜬 나그네였다. 화산 대기는 큰 길에 나가보기로 했다. 도둑 혐의도 안 입고 왔지만 행여 아들을 만날까도 싶었다. 그새 아들이 지나가진 않았을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자 화산 대기는 또 가슴이 덜컥했다. 주척주척 걸어나갔다. 그러나 채 몇 걸음 가지도 못하고 그만 길 복판에 발이 붙어버렸다. 아들이 오고 있기 때문이었다. 대추씨 눈을 수없이 깜빡거리면서 보고 보았으나 분명 아들이었다. 화산 대기는 그만 목이 꽉 메었다. 말보담 눈물이 앞섰다. 그새 아들은 화산 대기를 비켜 서너 걸음이나 지났다. 화산 대기는 그제서야. 야야! 아들은 힐끗이 도로만 보고는 또 걸었다. 모르는 모양이었다. 내다! 야야! 화산 대기는 비로소 뒤집어 쓴 치마를 훌쩍 걷어내렸다. 아들은 눈부터 둥그레졌다. 화산 대기는 아들 앞으로 다가갔다. 아들은 완연히 당황해했다. 길 아래 위를 살피면서 어짠 내린기요? 화산 대기는 애원이나 하듯 목맨 소리로 보고 싶어왔다. 아들은 잠깐 동안 무엇을 망설이고 나서 들어갑시더. 그리고는 앞을 서서 바로 아까번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무슨 관청 같은 집도 화산 대기는 그리 달갑지 않았다. 아들을 만난 반가움보다도 수세미처럼 엉클리는 심사를 주체할 수 없었다. 빨간 스웨터를 입고 너덧살 되어보이는 계집아이가 말끄러미 화산 대기를 바라보고 아부지 이거 누구꼬 응? 화산 대기가 그렇게도 보고 싶어 하던 손자 딸이다. 할메다. 우리 할메? 응. 아들은 맥없는 대답을 하면서 헌 고무신 한 켤레를 내왔다. 화산 대기는 걸레로 터실터실 부른 발 뒤꿈치 더머기를 훔치면서 그렇기 나고는 처음 보니? 하는데 아들은 손끝에 집세기를 걸고 나가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렸다. 고무신이 대견 차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길 걷는 데는 집세기가 화산 대기는 못내 아까웠다. 다담미방도 어색했지만 눈이 부시도록 번들거리는 의농이 두 개나 놓였고 그 옆에는 안증키만한 경대도 놓였다. 벽에는 풀기 없는 무색옷들이 주르르 걸렸다. 모든 것이 낯선 것들이었다. 모든 것이 손도 못 댈 것 같고 주저스럽기만 했다. 우선 어디가 구들목이며 어디 어떻게 앉아야 할지 마치 종이 상전방에 불려온 것처럼 앉을 자리부터가 만만치 못했다. 화산 대기는 망설이기만 했다. 방바닥만 내려보고 생각에만 잠겼던 아들이 고개를 들고 대관절 어찌 왔는기요? 화산 대기는 아들이 건네는 이 한마디가 무슨 구원이나 받은 것처럼 반가웠다. 비로소 앉을 수 있었다. 다동 김손 김생원 두째 아들 복수리 말이다. 모르나? 와? 화물차 조수로 댕기는? 와! 앙이라! 그 복수리가 수실러 왔다가 하룻밤 잔다면서 두매 왔길래 부랴부랴 따라왔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화산 대기는 거울에 비친 아들의 옆얼굴을 바라보면서 많이도 축이 났다 싶어 안타까웠다. 형님은 편안기요? 신양 때문에 무시로 걱정이다. 요전에도 온 보름 동안이나 앓고 눕어서 네 말을 했었다라니. 뭐라고? 죽으니 죽는 줄 알겠나? 부모지사를 아나? 장계를 드니 기배를 하나? 형제도 소용없다면서? 이것은 마다들의 말인 동시에 화산 대기 자신이 의사이기도 했다. 이거 우리 할머니 앙이다. 고 손녀는 짜증까지 내면서 제 아버지를 조른다. 화산 대기는 혀는 쯧쯧하곤 손을 내밀면서 낙오는 처음 보니 이리 온나라. 보자. 그러나 손녀는 제 아버지 등 뒤에 살그머니 숨어버린다. 아들은 볼수록 많이도 달라졌다. 우선 우들두들하던 얼굴이 볼이 들어간 대신 광대뼈가 붉어졌다. 탈기 없는 꼴이 더욱 안타까웠다. 네 어디 아프나? 얼굴이 많이도 축이 났다. 화산 대기는 젊은 사람이 저토록 탈기가 없고 보면 필경 신양 때문이라 싶었다. 복대는 꼭 와서 개나 한 마리 소복해라. 아들은 언짢은 얼굴에 더욱 주름살을 짓고 내 걱정은 말고 신양 있는 형님 걱정이 나하소. 한동안 또 침묵이 흘렀다.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며느리가 돌아온 모양이다. 손녀가 뛰어나가고 아들이 당황하면서 뒤따라 나갔다. 화산 대기도 한쪽 정강이를 세우고 몸을 도사렸으나 설레는 가슴을 어찌할 수 없었다. 벌써 눈밖에 벗어날 며느리였다. 그러나 시험이로서 제법 잘잘못을 탓한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의 화산 대기 심정으로서는 어림도 없었다. 우선 며느리의 인사절을 받아야 할 것만 생각해도 앉은 자리가 바늘방석 같았다. 아들이 들어오고 뒤따라 며느리가 들어왔다. 화산 대기는 더욱 몸을 도사렸다. 며느리는 선체로 눈을 내리감으면서 아까는 어무인 줄 모르고 괜찮다. 화산 대기도 낯을 외쳤다. 서로 욕하다 들킨 때처럼 민망하고 딱한 동안이었다. 다행히 절은 하지 않았다. 이윽고 며느리가 부엌으로 나가자 화산 대기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들은 종시 말이 없다. 이천댁 박손이 죽었다. 모르지. 잔구리기 데리고 이천댁도 살기가 말 아니다. 붓들기가 장계 같다. 색시가 수수하고 들릴도 잘 하더라. 그런데 야야 내가 온 김에 안사돈을 한번 봐야 안 되겠나. 아들은 그만 기를 펄쩍 내면서 뭐라 커는기요. 넘새시럽구로. 화산 대기는 뭐가 넘새스러운지 알 수가 없었다. 저녁상이 들어왔다. 둘레상이었다. 화산 대기는 손녀하고 마주 앉았으나 우선 외씨 같은 밥을 보고 깜짝 놀랬다. 이런 밥은 추석 명절 때나 아니면 생각도 못했기 때문이다. 짠지가 고춧가루 투성인데도 마음이 아팠다. 가잠이 지진 것도 일태면 무거지나 넣고 국물을 흥덩하게 잡아 노리지 않은 것도 불만이었다. 된장 툭수바리가 노이지 않은 것은 더욱 그랬다. 남장래가 아무리 돈벌이를 잘해도 안살림을 일해 살아서야 백날 가도 논 한떼기 못 산다 하니 화산 대기는 밥맛이 없었다. 그보다도 더욱 참지 못할 것은 아들 밥그릇이 작은 데다 시울 나부시 담은 밥이었다. 시상에도 장정 밥그릇이 이게 뭐고 이래 묻고 우째 기운을 하노 화산 대기는 그만 아들 밥그릇에다 자기 밥을 떠다 붙이고 우기고 하면서 그렇게 탈 끼가 없더라니 아들은 밥을 씹다 말고 그만 버럭 역정을 내면서 와 이래 쌓는기요 구참케시리 며느리는 눈에 모를 세우고 어데 밥이 없어 그런기요 아들은 떠붙인 밥을 도로 떠넘겼다. 화산 대기는 애미 자식 간에 밥 떠붙인 게 뭐 그리 허물이며 성난긴고 하니 그만 왈칵 서름 같은 것이 침이로 오르는 것을 겨우 밥덩이로 삼켰다. 화산 대기는 저질이 서투러 숟갈로만 먹었다. 숟갈 밑에는 꼭꼭 왼손을 펴받쳤다. 화산 대기는 아들과 마주안고 며느리는 저만치 떨어져 양말을 기웠다. 모두 말이 없다. 손녀만이 제 아버지 등에 매달렸다. 제 어미 저 가슴에 손을 넣었다 하는 것을 눈으로 쫓고 있던 화산 대기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런 내 정신 봐라 그러면서 옆에 둔 보퉁이를 끌어당겨 풀기 시작했다. 덧게 덧게 기운 때 묻은 버선을 드러내고 검은 보퉁이를 또 하나 드러냈다. 드러낸 보퉁이를 풀어헤치고 아들과 며느리 어중간에 밀어놓으면서 묵어봐라 꿀밤 도토리 떡이다. 급히 하느라고 진도 덜 빠진 거로 해노니 좀 딴딴하다만 그러고는 한 덩이를 떼서 손녀를 주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을 대지 않는다. 애가 하도 질긴다 싶어 해왔다. 뵐 맛은 없어도 귀한 기니 묵어봐라. 며느리는 힐끗하고 궁둥이만 달싹할 뿐이었고 아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한 번 씹어보던 입은 채 입은 채 불러 자던 습관은 휘높은 판자 천장이며 유리바른 문이며 싸늘해 보이는 횟가루 벽이며 다담이 방이 잠을 설레었다. 화산대기는 자꾸만 쓸쓸했다. 무엇을 쥐었다가 놓친 것처럼 마음이 허전했다. 자식도 강보의 자식이지. 쯧쯧. 돌아눕는다. 건너방에서는 소근소근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다. 지기 좋으면 그만이지. 또 고쳐누었다. 애써 잠을 청해본다. 그러나 잠 대신 화산대기는 어느새 오리나무 숲 사이로 황토 고갯길을 넘고 있다. 보리밭이 곧 마당인 낡은 초가가시다. 빈대피가 댄잎처럼 긁힌 토벽. 매주 뜨는 냄새가 코를 찌르는 간사리방에 아랫돌이 벗은 손자들이 제멋대로 굴러자고 쑥불 사발을 옆에 놓고 신을 삼고 있는 마다들 갈퀴손으로 누더기를 깊고 있는 맏며느리 화산대기는 그만 당장이라도 뛰어가고 싶다. 아들의 등을 쓰담아 기침을 내려주고 며느리와 무릎팍을 맞대고 실컷 울고 나면 가슴이 후련해질 것만 같다. 또 뒤쳐 눕는다. 아무리 지혜미가 지혜미같지 않기로니 처음 보는 시혜미에게 인사절도 없이 본 바 없는 것 같으니 그래도 마실 사람들은 작은 아들 돈 잘 벌고 히레까래 하이칼라 메누리 봤다고 부러워하더라만 사장시럽고 가시롭다. 지가 탈기 없는 것도 신양기가 있는 것도 다 지집 탓이지 못고 이내껏 땅 한때기 못 사는 것도 안살림 잘못 사는 탓이지 못고 화산때기는 눈꼬리만 따갑고 잠은 점점 멀어만 갔다. 지만 하더라도 일본서 근 10년 만에 나왔으면 그만 지혁 말대로 농사나 짓고 수도업 한 색시나 골라 장가 들었으면 등 따시고 배부를 거로 뭐 공장을 하느니 하고 날뛰이 댕기더니 화산때기는 어서 날이 새면 싶었다. 잠도 안오거니와 아까부터 뒤가 마려운 것을 참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날은 언제 셀지 모르겠고 뒤는 자꾸 급해왔다. 화산때기는 참다 못해 조심조심 더듬어 부엌으로 내려갔다. 부엌에서 다시 더듬어 밖으로 나갔다. 비는 그쳤고 갈라진 구름 사이로 별이 보였다. 뒷간이 있음직한 곳을 이리저리 찾았으나 없었다. 집을 두 바퀴나 돌았으나 뒷간은 역시 없었다. 대체 적산집 뒷간이 밖에 있을 리가 없다. 화산때기는 뒷간이 없는 집이란 상상도 할 수 없었으나 일이 급해서 그만 어수룩한 단밑에다 대고 뒤를 보았다. 한결 개분 했다. 문살만 휘연하면 나와서 뒤본 자리를 챙기리라 맘먹고 다시 들어왔다. 화산때기는 소스라쳐 일어났다. 날이 활짝 샜다. 아들 내외가 깰까 싶어 조심조심 밖으로 나왔다. 뒤본 자리는 공교롭게도 돌가루로 마련된 수채였다. 수채는 앞집으로 통했다. 아침에 봐도 역시 뒷간은 없었다. 삽을 찾아보았으나 삽도 없었다. 화산때기는 결국 부엌에서 물통과 비를 가져다 물을 붓고 비로 쓸어내렸다. 말끔히 쓸어내렸다. 그러자 담 넘어서 수근수근 말소리가 들리는가 하자 어느새 담 위에 손을 걸고 열 대여섯 되어 보이는 집아이가 눈을 새죽거리면서 보소 운 늙은이가 너무 집으로 똥을 내루는교 얏 얄구리자 벨 꼬라지 다 볼세 그러자 또다른 아낙네 소리가 쨋 울리듯이 넘어왔다. 운 늙은이고 응? 야마리가 빠자찌거리 당장 와서 치락해라. 똥치소 얏? 이건 무신똥이 시꺼먼 노? 사람 똥가 소똥가 이건 또 굵직한 남정네 소리였다. 화산때기는 어떤 욕이고 창피던 괜찮았다. 다만 아들 내외가 알까 싶어 그것만이 조바심이었다. 천이야 대강해라. 내 곳 가서 치마. 화산때기는 물통과 비를 들고 앞집으로 갔다. 꼭 같은 수채였고 수채 옆에는 운물이 있었다. 위선 부삽을 빌려서 똥을 쓸어다 공동으로 쓰는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다. 똥을 끔찍이 알고 똥을 주물이다시피 하고 살아온 화산때기는 똥을 치면서도 똥이 그렇게 야단일 바야 어째 뱃속에 넣고 견디는고 똥으로 키운 푸송기는 어찌 묶는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번이고 물을 붓고 쓸었다. 그러자 칫솔로 이를 닦고 있던 목이 굵직한 남정네가 늙은이 어디 있소? 예 두매 사는 촌 늙은 인더. 이 집하고 어찌 되요? 화산때기는 목구멍까지 나온 말을 되삼켰다. 아들이요 딸이요 아무것도 앙임더. 그저 아는 사람인데 볼일이 있어 왔다가 남정네는 갑자기 말이 거칠어졌다. 그래 촌 늙은이는 똥이 더러운 줄도 몰라. 예 어찌겠는교 늙은 것이 망령이 들어서 줬소 가소 화산때기는 돌아나왔다. 그새 행여 아들 내외가 깼을까 싶어 조마조마 문간을 들어오면서 무심코 들여다본 쓰레기통에 도토리 떡이 보자기째 내버려져 있었다. 아이고 짜고 시상에 죄받을 짓도 했다. 화산때기는 얼핀 드러내 치마 밑에다 감췄다. 쓰레기통에는 집세기도 그대로 엎어져 있었다. 어느새 화산때기 눈앞에는 두매의 손자들의 얼굴이 자꾸만 얼찐거렸다. 도토리 떡을 흥흥거리고 엉겨들다 죄받고 떠밀려 찌그러지고 우는 얼굴들이었다. 꼴난 것 무슨 차반이 나처럼 화산때기 눈시울에는 어느새 눈물이 핑 돌았다. 해가 한 발쯤 돋았을 무렵 어제와 꽃같은 보퉁이를 들고 어제와 꽃같은 집세기를 신은 화산때기는 경주 가도를 경주 가도를 향해 걸음을 빨리하고 있었다. 두매 시골에서 살던 어머니 화산때기가 모처럼 둘째 아들레가 보고 싶어서 예정에도 없이 아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훌쩍 둘째네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촌노인이었던 화산때기에겐 두매 시골에 비해 신식의 도시에서의 생활이 영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어쩐일인지 둘째 아들 내외의 폼이 그다지 반가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말입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어머니 화산때기는 그것이 못내 섭섭했던 것 같죠? 그럴수록 두매 시골에 있던 맏아들과 며느리 손자들이 보고 싶어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는 바로 되돌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짧은 단편이라서 여기에 어떤 깊은 이야기가 숨어있을 것 같진 않고 다만 자식을 그리워하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부모에게 어떤 표정을 짓던지 상관없이 늘 한결같이 따뜻하다는 것만은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화산때기가 큰아들래와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오영수의 단편소설 화산때기를 감상하셨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저는 행복한 책읽기 파피루스의 책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행복하세요.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이진 봄 일 이럴 땐 눈을 감아야 한다. 에스프레소 머신이 내뿜는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피아노 건반이 가파르게 오르내릴 때 눈동자를 눈껑풀 속에 가둬두지 않으면 빠르게 몰아치는 곡조를 음미할 수 없다. 건반을 타고 제멋대로 미끄러지는 향기를 한껏 누리지 못한다. 의자 등받이를 최대한 뒤로 젖힌다. 소란스러움 속에서 나는 평안하다. 천 물을 따른다. 맑고 투명하고 새까맣다. 그리고 향기롭다. 조그만 잔을 두 손으로 받쳐 눈높이까지 들어올린다. 뜨거운 기운이 끼쳐온다. 오늘 하루 아무런 말썽 없기를 피어오르는 김을 향해 나만의 주문을 웬다. 언젠가부터 시작되어 날마다 거르지 않게 된 아침 의식이다. 새하얀 찻잔이 호르르 긴 한숨으로 대답한다. 그 한숨이 손바닥을 지나 온몸의 혈관으로 퍼져나간다. 손가락 끝에서 가벼운 전유리인다. 커피향을 제대로 음미하려면 목넘김이 좋은 온도에서 단숨에 빨아들여야 한다. 하나 둘 셋 바로 지금이다. 마시기에 가장 좋은 때 후루루 둘러마신다. 고소하고 달콤한 향이 부드럽게 감긴다. 시큼한 듯 쌉싸름한 풍미가 깊고 더 섬세하다. 아라비카와 로브스타의 배합 비율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다. 물걸레질이 끝난 바닥은 보송보송하게 말라있고 커피향을 머금은 실내 공기는 아늑하다. 첫 손님이 들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다. 등받이를 젖어둔 의자에 다시 몸을 부린다. 낮게 깔리는 첼로의 선율이 푸근하다. 나는 하품을 깨물며 한껏 늘어지게 기지개를 켠다. 피아노 소리가 수은 알갱이처럼 방울방울 수많은 동그라미로 부서진다. 설빛 잠의 그늘 속으로 빠져든다. 따스하고 나른하다. 두 손이 의자 팔걸이에서 툭 떨어진다. 띠링띠링 도어벨 소리다. 주의력 없는 어린 고양이의 재채기 소리처럼 경박스럽다. 차가운 바람이 정수리를 때린다. 벌떡 일어선다. 어서오세요. 멋진 아침입니다. 습관처럼 상냥한 인사가 튀어나온다. 검정색 트렌치코트를 걸친 여자가 열린 문틈으로 고개를 들이민다. 아침부터 죄송해요.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여자가 가게 안으로 성큼 들어선다. 예의 바르고 조심스러운 말투와는 다르게 서두는 기색이 역력하다. 그러더니 코앞으로 사진 한 장을 불쑥 들이민다. 까만 졸업가운을 입고 사각의 학사모를 삐딱하게 눌러 쓴 시골 안학의 사진이다. 자녀의 대학 졸업식 날 찍은 기념사진 같다. 혹시 아시겠어요? 여자가 다짜고짜 묻는다. 사진 속 인물을 탐색할 여유도 주지 않고서 말이다. 여자의 초조함과 조급증에 떠밀려 나 역시 빠른 결론을 내린다. 글쎄요. 말꼬리를 흐리며 도리질을 한다. 여자의 눈빛이 간절해진다. 다시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저희 어머니인데요. 20년쯤 전이니까 지금은 이보다 훨씬 늙으셨어요. 얼굴 윤곽이 뚜렷한 독사진 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어서 이틀째 행방이 묘연해요. 치매로 요 근처 요양원에 오신지 반년쯤 되는데요. 엊그제 점심 식사후로 본 사람이 없대요. 여자의 눈이 벌개진다. 나는 사진 속 얼굴을 찬찬히 훑어본다. 초로의 여인이 눈을 반쯤 내리깔고 입꼬리를 살짝 치켜올린 채 쑥스럽게 웃고 있다. 얼떨결에 카메라 앞에 서서 늘어진 팔을 어떻게 처리할지 눈빛을 어디에 둘지 몰라 어색해하는 표정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자세히 바라보고 있자니 웃고 있는 그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릴 것만 같다. 살짝 벌어진 순한 인매에서 금방이라도 낮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올 듯 싶다. 기묘한 분위기다. 뭔지 모를 슬픔을 중화시키는 건 마디 굵은 두 손이 껴안고 있는 꽃다발이다. 만개한 꽃송이들이 그네의 가슴 위에서 화사한 빛깔을 뿜어내며 출렁거린다. 그날 아침에도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당신 영감님이 면회를 오면 같이 시내에 갈 거라고 멋진 다방에 가서 커피를 마실 거라고 요양원 측에선 별로 신경쓰지 않았다네요.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그런 얘기를 해댄게 습관이다 시피 해서 사진을 바라보는 내 진지한 눈길에 고무된 듯 여자는 장황하게 늘어놓는다. 아이의 판매대 앞 간이 의자에 걸터 앉기까지 한다. 참 우습죠? 울 어머니 평생 소원이 글쎄 남봉꾼 아버지와 시내에서 커피 한잔 마셔보는 거였다니. 뭐라 대꾸해줄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실종된 치매 노인의 행방을 커피 숍에서 찾겠다는 여자의 의도가 사리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생각 이외엔 게다가 어머니의 영감님이라면 여자 자신의 아버지일 테니 그에게 물어보면 모든 게 자명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내 의문을 이미 짐작한 듯 여자가 여자가 변명을 늘어놓는다. 어머니께는 늘 고액 채권자처럼 굴었던 아버지가 자주 면회를 와서는 함께 외출했다는 사실을 어제야 처음 알았어요. 그때마다 영감님이랑 비싼 다방에 갔노라며 자랑이 하늘을 찔렀다네요. 하지만 그건 벌써 넉 달 전 얘기예요. 아버진 급성 폐렴으로 지난 연말에 돌아가셨거든요. 어쨌거나 여자는 속는셈치고 요양원 근처 찻집을 모조리 뒤져버리라 마음먹었다는 것이다. 여자는 우리 가게가 어제에 이어 아홉 번째 집이라고 말한다. 여자의 정성이 사뭇 딱해 보인다. 사진 속 초로의 여인에게 다시 한번 시선을 집중한다. 낯설지만은 나는 어디선가 마주친 듯 싶은 그런 얼굴이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낸 우리 어머니 할머니 들의 표정이며 분위기를 닮아서일까. 나는 생각을 모은다. 하기야 치매 환자가 지어낸 실없는 상상이겠죠. 죽도록 미워했던 할량 아버지한테 이제와 새삼 여자 대접을 받고 싶어 하다니. 여자는 사진을 지갑에 도로 집어넣는다. 눈가 잔주름 사이로 짙은 그늘이 내린다.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다며 어색하게 웃는다. 웃고 있는 눈동자가 사뭇 촉촉하다. 웃는 것도 그렇다고 우는 것도 아닌 애매한 눈빛이 사진 속 여인과 닮아있다. 여자는 주문한 커피를 다 마시지도 않고 돌아선다. 작은 종이 달그랑대며 여자를 배웅하느라 수선스럽다. 피아노가 가야할 먼 길을 가늠하는 사람처럼 주춤거린다. 유리문은 서둘러 미세한 흔들림을 바로잡는다. 커다란 추 하나를 사이에 두고 힘겨루기를 해대던 두 개의 꼬마종도 언제 그랬냐는 듯 새치름하다. 여자에게 말해주고 싶은 무언가가 휙 스치고 지나간다. 저기 잠깐만요. 굳게 닫힌 유리문이 여자를 부르는 내 목소리를 삼켜버린다. 어른거리던 여자의 코트자락이 이내 사라진다. 나는 주방에서 판매대를 돌아 나와 손님용 탁자 사이를 거쳐 바삐 출입문으로 향한다. 당장 여자를 붙드는 것이 내 평생의 의무인 것처럼 절박하다. 세평 남짓의 공간이 참으로 까마득하게 넓다. 거칠게 문을 밀어져친다. 서늘한 봄바람이 이마를 때리고 지나간다. 거리는 온통 노란빛이다. 갓길을 따라 개나리꽃이 한창이다. 육중한 트럭이 꽃그림자를 뭉개며 지나간다. 택시가 경적을 울려댄다. 알록달록한 등산복들이 막 정차한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숨도 쉬지 않고 달려간다. 여자의 까만 옷자락이 도로 건너편 노란 꽃길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저기요! 소리 높여 외친다. 여자는 뒤돌아버지도 두리번거리지도 않는다. 잠깐만요! 목총을 더욱 높인다.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로 그저 나아가기만 한다. 안경점을 지나 과일 가게를 지나 제과점 앞을 지난다. 6차선 도로 건너편은 아마 소리로 가 닿을 수 없는 진공지대 인가 보다. 따가운 시선들이 목덜미로 와 꽂힌다. 슬그머니 창피해진다. 정신없이 여자를 뒤쫓아 나온 이유에 문득 자신이 없어진다. 그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이야기일지 모른다. 지난 가을 1 늦더위가 한풀 꺾인 9월의 끝 무렵이었다. 첫 손님이 들기에는 아직 이른 어느 아침이었다. 갓 뽑아낸 커피향을 쇼팽과 함께 음미하며 나만의 고요 속에 흠뻑 빠져드는 중이었다. 방정맞게 딸랑대는 도어벨 소리가 유난히 신경을 거슬렀다. 출입문을 향해 미처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다갈색 중절모의 노인이 눈앞에 나타났다. 마치 바닥에서 솟아오른 사람처럼 재빨랐다. 주방의 내 전용 의자에 파묻혀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머금 떤 나는 화들짝 놀라 일어섰다. 앞만 봐도 모닝 커피를 마시러 온 손님 같지 않았다. 여기가 코피 파는 다방인가 마담? 네? 노인의 질문이 무얼 의미하는지 한참 생각해야 했다. 주공 아파트가 어디에 있냐거나 버스 정류장 혹은 지하철 입구 따위를 물어본 게 아니었던 것이다. 커피를 파는 곳이긴 해요. 하지만 다방 이라기엔 좀 커피는 판다면서 다방이 아니라 이봐요 마담 물장사로 성공하려면 얼굴만 빤지르르 해선 안 돼야? 노인은 왁왁 소리를 질러댔다. 누런 이 사이로 침방울이 튀겼다. 입안에서 그윽하게 감미롭게 맴돌던 커피향이 쓰고 텁텁한 뒷맛을 남기며 사라져갔다. 더럽게 재수 나쁜 날이 될지 모른단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볼 때 아침 첫 손님과 그날 하루의 매상 사이에는 엄청난 상관관계가 있었다. 직접 영업을 해보기 전에는 그저 떠도는 통설이거니 했다. 물건을 바꾸려면 아침 시간을 피해야 한다고 충고하던 엄마를 나는 터무니없는 미신의 신봉자쯤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그게 장사꾼들이 감각적 통계에서 비롯되었음을 엄마의 미신 신봉이 상인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였음을 깨닫는 데는 별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적지 않은 상처를 입으며 손에 줄이는 비결을 터득해두었다. 빨은 분위기 전환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 잘난 척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손님과 실랑이를 버리는 건 백해무익하다는 걸 말이다. 어떤 경우에도 얼굴에서 웃음길을 거두지 않아야 하고 내가 먼저 잘못했음을 시인하고 무조건 사과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선 상대가 질릴 때까지 무상으로 커피를 제공하는 억울함도 감내해야 한다. 죄송해요. 저는 어르신이 집을 잘못 찾아보신 줄 알았죠. 마음속에 있는 불쾌감을 억누르며 볼을 허물었다. 눈꼬리에 애교스런 주름을 잡고 아랫입술은 동글게 말았다. 목소리는 필요이상으로 가늘고 높게 하여 여성스러움을 과장했다. 딸같은 여자에게 괜한 일로 핏대를 세운 자신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노인이 서둘러 나가주기를 기대하며 나의 아담하고 예쁜 커피숍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손님을 빨리 몰아내는 방법이 그뿐이라는 데 생각을 집중하면서 말이다. 그리어 그리어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 법이요. 노인의 얼굴에 늠물거리는 웃음기가 서렸다. 그의 만족스러운 눈길이 나의 얼굴이며 목덜미 어깨선을 지나 가슴계를 찬찬히 훑어 내려갔다.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판매대마저 뚫어버릴 듯 집요했다. 온몸이 가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푹 웃음이 터져나왔다. 아무것도 어쩌지 못하는 늙은 수컷의 허세는 코미디다. 나는 애써 표정을 다잡으며 물었다. 커피 드시러 오셨어요? 뭘로 준비해드릴까요? 짐짓 사무적인 말투로 깍듯하게 물었다. 노인은 헛기침을 해대며 메뉴판으로 눈길을 돌렸다. 보자 S 포레스 아메리카나 카푸 치노 노인은 글씨를 막 배우기 시작한 어린애처럼 또박또박 읽으려고 애를 썼다. 그의 손가락이 판매대 위에 붙은 메뉴판의 글자 하나하나를 더듬어가며 허공에 점을 찍었다. 기양 코피로 달라 그려요. 어디선가 들릴듯 말듯한 여자 목소리가 새 나왔다. 연 자줏빛 생활 한복을 정갈하게 차려입은 노파였다. 내가 노인과 신경전을 벌이는 사이 슬그머니 들어와 앉은 모양이었다. 눈을 반쯤 내리깔고 어색한 웃음을 머금은 채 탁자에 팔을 괴고 있는 모습이 여느 할머니들 같지 않았다. 첫 데이트에 설레는 처녀처럼 보이기조차 했다. 나는 그들이 어떤 관계인지 갑자기 궁금해졌다. 그려 그려 커피 두 잔으로 주어요. 주문하는 노인의 말투가 갑작스레 공손해졌다.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모습과는 딴판이었다. 모든 정황이 순식간에 이해되었다. 커피숍 문을 열고 당당하게 들어서던 노인의 꼿꼿한 발걸음이며 터무니없는 트집 그리고 나를 샅샅이 훑던 뻔뻔한 눈길이 무슨 의미였는지 노 부부의 나들이라기엔 서로에게 미치는 긴장의 강도가 너무도 팽팽했다. 노인은 정갈한 노파의 마음을 사기 위해 세상 물정에 대한 해박함과 자신의 남성을 한껏 과장해 보인 것이다. 한 잔만 시켜요. 나눠 마시면 되잖아요. 노파는 노인을 자기 옆에 끌어다 앉히며 낮은 소리로 속삭였다. 행여 내가 들을까봐 눈치 보며 조심스레 제안하는 것이었다. 우습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했다. 약수터에서 물을 나눠 마시거나 공원에서 벼치를 나눠 쬐는 게 그들에게 어울리는 데이트 방식일 터였다. 주제넘게 젊은이들의 연애 풍속을 흉내내는 늙은 연인들을 골탕 먹이고 싶어졌다. 나는 발음하기 어려운 커피 상품의 명칭들을 간단한 설명을 덧붙여 친절하게 읽어주었다. 그리고는 어떤 걸 원하는지 정확히 주문해달라고 요청했다. 노파의 환심을 사고 싶어 안달란 노인이 거드름을 피우며 에스프레소를 주문했다. 커피에도 수많은 종류가 있다는 걸 도무지 이해 못하는 노파에게 노인은 자신의 분별력을 과시할 절호의 기회를 잡은 거였다.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아 그 맛이 순수하다누만 노파의 두 볼에 가벼운 홍조가 떠올랐다. 이름이 예쁘네요. 다소 어눌하게 들리는 순한 목소리에는 기대와 설렘, 고마움과 쑥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주문을 접수하는 나의 입가에 심술궂은 웃음이 피어올랐다. 인스턴트 커피가루에 설탕과 크림 분말을 잔뜩 넣은 것 말고 커피에 대해 그들이 아는 게 더 있을까? 진짜 에스프레소 잔을 앞에 두고도 여전히 화기애애할 수 있을까? 이걸 시방 커피라고 주는 것이요? 아니나 다를까 노인이 펄쩍 뛰었다. 소주도 아니겠고 눈꽃만한 종재기에다 달랑 삐약이 눈물만큼 담아내온 요것이 코피란 말이요? 설탕이나 크림은 어디로 출장 간기요? 거기다 모닝코피라면 마땅히 따라와야 할 계란노른자는? 뭔 놈의 다방인심이 요렇게도 사나운고? 노인은 다만 호기를 부리는 게 아님을 내게 확인시키려는 듯 표정마저 험하게 일그러뜨렸다. 그런데도 전혀 긴장되지 않았다. 웃음이 나오려고까지 했다. 희극영화 한 장면의 엑스트라로 출연한 듯 싶은 가벼운 흥분마저 잃었다. 나의 심술은 한 걸음 더 나갔다. 이게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순순한 커피원액 에스프 레 쏘라는 겁니다. 우리 가게는 이걸 전문으로 판매하는 곳이고요. 조금 전에 제가 충분히 설명해드렸죠? 어르신께서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주문하셨고요. 설탕은 여기에 있으니 원하시면 넣어드세요. 그리고는 애써 냉랭한 표정을 지으며 봉지 설탕을 노인에게 한 주먹 내밀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커피숍을 시작한 이래 내가 저지른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연인 앞에서 한껏 자신을 과장하고 싶은 수컷 공작새에게 그렇게까지 모멸감을 안겨줄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노인의 언성이 거칠어지고 훈계의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인심 좋고 후덕했던 옛날 다방마담들의 행실이 신사임당의 부덕에 비견되고 저울과 계산기로 중무장한 인정머리 없는 세태는 모두 내 탓으로 돌려졌다. 우회와 친교의 메카였던 다방이 천박한 장사치들의 소굴로 전락한 건 역시 내 책임이었다. 그들이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 왔음을 깨닫고 서둘러 떠나주기를 바랐건만 분위기는 내 의도와 전혀 다르게 전개되었다. 나는 노인이 거친 항의에 적잖이 당황했다. 그의 항변이 그르다고만 할 수도 없었다. 나는 그들이 커피 향유 권리와 능력을 한껏 무시했으며 무엇보다도 노인을 구애 중인 남성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지 않았다. 그의 흥분을 잠재울 비책이 얼른 떠오르지 않았다. 한참을 쩔쩔 매고 있는데 엉뚱한 곳에서 노인의 주위를 끄는 사건이 터졌다. 조용히 앉아있던 노파가 구역질을 해대기 시작한 것이다. 퉤! 퉤! 아이고 써라! 나를 이렇게 골탕 먹이려고? 설탕이며 크림 따위를 첨가하지 않은 커피원에게 노파에게는 씁쓸한 한약 같았을지 모른다. 그네는 목구멍으로 넘어간 커피물을 몽땅 개워내기라도 할 듯 탁자 위고 가게 바닥이고 가리지 않고 캐캐거리며 침을 뱉어댔다. 그러면서 툴툴거렸다. 노인에 대한 원망 같기도 신세 한탄 같기도 한 주절거림이 이어졌다. 눈물, 콧물을 짜내기까지 했다. 부끄럼 타는 소녀 같던 조심스러운 웃음과 말씨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노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는 멍한 눈길로 노파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망치 따위로 얻어맞아 어리빠진 사람 같았다. 노파가 하염없이 주절거리는 동안 뭐라 변명을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거리기도 했다. 노파에게 다가가 그네의 등을 쓰다듬으려고도 했다. 노파가 매몰차게 그의 손길을 털어냈다. 정도 이상으로 격렬한 거부의 몸짓이었다. 어쩔 줄 모르고 허둥대는 노인을 바라보고 있자니 죄책감이 몰려왔다. 그렇게까지 궁지에 몰아넣을 생각은 아니었는데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노인의 얼굴에 짙은 피로가 내려앉았다. 모두 다 제 실수예요. 두 분이 드시기에 좋은 걸로 권해드려야 했는데 다시 한 잔 만들어드릴 테니 노여움 푸세요. 나도 모르게 친절한 제안이 터져나왔다. 노인에게 미안스러운 만큼 노파가 밉살스러웠다. 생식능력을 상실하고서도 이성에게 도도하게 구는 암컷의 허영이 동질감으로서가 아니라 감추고 싶은 칩으로 공명되었던 까닭이다. 어쨌거나 혹 때려다 혹 하나를 덧붙인 꼴이 되었다. 그들을 달래야 할 뿐더러 청소를 새로 해야 하는 처지에 이른 거였다. 게다가 커피 무료 시음까지 괜한 심술이 불러들인 적지 않은 손해를 감수하기로 마음먹고 얼룩진 탁자부터 닦기 시작했다. 흥분해 있는 노인들을 다독일 커피 상품으로 나는 카푸치노를 택했다. 계피향이 탁월한 해결사 노릇을 해줄 거란 생각이 퍼뜩 든 때문이다. 구수하고 달콤한 커피에 대한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이외에 수정과의 얽힌 추억까지 끌어내게 한다면 나의 실수는 만회될 것 같았다. 소복이 부풀어오른 하얀 우유거품 위에다 짙은 갈색의 계피가루를 살살 뿌렸다.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정약사일 거라고 생각했다. 커피광인 그녀는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나타나곤 했다. 초가을의 서늘한 아침바람이 등 뒤에서 나를 껴안았다. 오소소 소름이 돋았다. 노인들에게 내갈 두 잔의 카푸치노를 쟁반 위에 얹으면서 나는 건성으로 그녀에게 아침 인사를 건넸다.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노파의 캐캐거림도 웅얼거림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고개를 돌려 가게 안을 살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정약사가 들어온 게 아니었다. 노인들이 인사도 없이 떠난 것이다. 뭔가 허전했다. 밤새 씨름했던 수학 문제를 새벽역에 잠깐 졸고 나서 간단히 풀어버린 사람처럼 얼떨떨했다. 시원스럽기도 했다. 나는 휘우 한숨을 내쉬었다. 실내는 손님이 들기 전의 여느 아침과 마찬가지로 고지넣겠다. 장중한 첼로의 손율이 거품 위에 내려앉았다. 지난 가을 2 마담, 그날은 신뢰가 많았소. 칙칙. 에스프레소 머신이 증기를 뿜어내는 사이로 큐알한 목소리가 울렸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낯설지 않은 말투였다. 며칠 전의 심란한 아침 풍경이 순식간에 머릿속을 헤집고 들어왔다. 그 노인이었다. 나는 파묻혀 있던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인삿말을 건네기도 전에 노인의 등 뒤부터 살폈다. 지난번과 똑같은 연자줏빛 생활 한복 차림의 노파가 유리문 밖에서 서성거리는 게 보였다. 저번에 계산 못했던 커피값이요. 잔돈은 내줄 거 없소. 팁이니깐. 노인은 천원권 지폐 몇 장을 내밀며 생뚱맞은 제안을 했다. 꾸기꾸기 접힌 낡은 지폐와 거드름 피우는 노인의 얼굴은 영 조화롭지 못했다. 거기다 너물거리는 웃음기마저 더하고 보니 그날 이후 마음 한쪽에 걸려있던 미안스러움이 싹 가셨다. 별로 달갑지 않았다. 굳이 그러실 거 없는데 그날은 제가 더 죄송했죠.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걸로 내드려야 했는데 이거 그냥 가져가세요. 제대로 드신 것도 없잖아요. 허 이봐요 마담 내가 이래 봬도 왕년에는 여자들께나 울리고 다닌 사람이요. 겉이 늙었다고 속도 늙은 줄 아는가? 아무렴 내가 다방 외상값이나 떼먹을 인간으로 보여? 그날의 불편했던 심정이 되살아났다. 갓 뽑아낸 커피 원액의 순도 높은 향기가 어지럽게 흐트러졌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또다시 성가신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면 받을게요. 일부러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나는 감사와 작별의 인사를 한꺼번에 해치웠다. 그리 안 받구만. 외상값 갚으러 온 사람한테 물 한 잔도 대접 않고 나가라니. 섭섭한 속내를 털어놓으면서도 야유나 비난을 석지 않은 목소리의 주인은 높아였다. 언제 들어왔는지 그날처럼 출입문 근처의 탁자에 팔을 괴고 앉아있는 것이었다. 나는 흠칫 놀랐다. 탁자 아래로 시선을 내리깔고 수줍은 듯 고개 숙인 모습 어디에도 항의의 몸짓은 들어있지 않았다. 직관대로 얘기하고 그것을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지에 이른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평온한 태도였다. 노인이 높아에게 그렇게나 전전긍긍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는 건 그들이 아니라 나였다. 죄송해요. 제 생각이 짧았네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맛있는 커피로 대접해드릴게요. 아침 초장부터 공짜 손님을 대접하는 건 나의 장사 철학에 위배되는 일임으로 나는 생각 자체를 바꾸기로 마음먹었다. 잃어버린 돈을 찾아준 이에게 살해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나는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우유를 강배전으로 돌려 풍성한 우유 거품을 만들고 커피 원액을 섞은 다음 설탕 시럽을 듬뿍 부었다. 계피가루도 아낌없이 뿌렸다. 매콤 달콤 알싸한 계피향이 코끝을 간지렸다. 조각 케이크도 접시에 담아냈다. 노인들이 더는 우리 가게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눈이 떡 벌어질 만큼 충분한 사례를 하기로 작정했다. 이래서 단골이 좋은겨. 노인이 목에 잔뜩 힘을 주며 내뱉는 말에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단골이라니. 분해 넘치는 사례로 미안스러운 마음을 갖게 하여 그들의 출입을 막아버리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결론이었다. 재앙이 따로 없을 듯 싶었다. 그들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야 했다. 지난번 일도 있고 해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싼 줄이나 아세요? 아마도 우동 서너 그릇 값은 훌쩍 넘을걸요? 아이고 참 생색은. 예나 지금이나 마담들 행투는 달라진 게 없구만 그려. 알았어. 요담엔 마담한테 내가 커피를 한 잔 사지. 하하하. 호탕함을 과시하려는 듯 노인이 큰 소리로 웃어져쳤다. 나 역시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어처구니 없는 노인의 대거리에 기가 막혔다. 멍하게 풀려있던 노파의 눈에 순간 생기가 도는가 싶었다. 누가 말릴 틈도 없이 마시고 있던 커피를 노인에게 휙 뿌렸다. 그리고는 거칠게 탁자를 밀어냈다. 쌩 찬바람을 일으키며 순식간에 문밖 거리로 달려나갔다. 일련의 과정을 바라보면서도 나는 손 하나 까딱할 여유를 갖지 못했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이다. 입을 떡 벌린 채 눈만 끈뻑거리는 노인의 태도를 보아하니 나만큼이나 사태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소녀처럼 수줍고 달관한 스승처럼 고요하던 노파가 벼랑간 그토록이나 격해지리라고 누가 예상했겠는가 말이다. 노인은 놀라고 당황한 표정을 숨기려 했으며 옷자락에 흘러내린 커피물부터 털어냈다. 나는 저준 행주를 가져와 그의 저고리 기세에 흩뿌려진 흔적들을 지원했다. 으하하하하 그놈의 강자하군. 뭔가 갑자기 깨달은 사람처럼 노인이 혼잣말을 내뱉으며 실수했다. 그러면서 내게 한쪽 눈을 찡긋거렸다. 화를 낼 수도 그렇다고 웃어 보일 수도 없었다. 나는 서둘러 노인을 내쫓았다. 빨리 할머니를 뒤따라가라고 등을 밀어냈다. 희한한 노인들이 일으킨 말썽을 수습하는 내내 피식피식 웃음이 비어져 나왔다. 서른을 훌쩍 넘긴 나이에 평생 처음 누군가의 연적으로 등장하게 되었음을 자축하는 웃음이었다. 그들은 두 번 다시 나의 커피숍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것이다. 애인의 견눈질을 봐줄 수 없는 노파나 연인의 질투를 감당하기 어려운 노인의 이해관계 속에서 비련의 주인공이 될 기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내가 맡은 깨름직한 역할이 그들과의 인연을 끝내는 수단이라면 기꺼이 감수하리라. 나는 연극배우처럼 풍부한 표정을 지으며 거울 앞에서 키들거렸다. 하지만 기대대로 일이 풀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나 보았다. 자칫 삼각관계의 수렁으로 빠질 뻔했던 나의 경험담이 정략사의 수다거리로 떠오르지 않게 될 즈음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들이 또 나타난 것이다. 허풍스럽고 명랑하기 그지없는 노인과 연자줏빛 생활 한복을 여전히 차려입은 새침한 노파가 세 번째로 나타났을 때 나는 불가학력의 운명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바람이 바위산을 무너뜨릴 수 없듯 내 바람 또한 그들을 몰아낼 만큼은 아닌가 보았다. 노인은 잔뜩 과장된 목소리로 내가 대접해준 것보다 더 맛있는 커피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더라고 떠버렸다. 노파 역시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거였다. 마담에게 약속한 커피를 사려고 다시 왔노라며 그는 후질근한 양복 저고리에서 만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보였다. 접은 상태로 얼마나 오래 두었는지 조금만 힘을 주면 두 쪽으로 금방 나눠질 것 같았다. 탁자에 팔을 괴고 순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노파가 노인을 곁에 불러 앉히더니 처음 왔던 날과 똑같은 말로 속삭였다. 우리 건 한 잔만 달라 그러세요. 나눠 마셔도 되잖아요. 노파의 발언을 양해해 달라는 듯 노인은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여자들이란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듯이 찡긋거리며 웃기까지 했다. 덩달아 웃을 수도 그렇다고 짜증을 낼 수도 없어 나는 말아올린 입술 사이로 한숨을 터뜨렸다. 그리고는 두 잔의 카푸치노를 준비했다. 피할 수 없다면 질기라는 고상한 협박은 수험생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었다. 두 분이 마시기 편하도록 한 잔을 이렇게 나눠 담았어요. 그리고 제 커피는 사주시지 않아도 돼요. 저는 언제라도 마실 수 있거든요. 나는 쟁반을 그들 앞에 놓아두고 서둘러 판매대 안쪽으로 들어가 앉았다. 할머니의 질투심을 자극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걸 원하지 않았다. 늙은 연인들 사이에서 비련의 주인공 따위 절대로 되고 싶지 않았다. 마담 그 빵 조각도 하나 갖다 줘요. 그날 제대로 맛을 못 봤거든. 나달거리는 지폐를 만지작거리며 노인이 거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는 접시에다 생크림이 듬뿍 발라진 조각 케이크와 두 개의 포크를 얹었다. 탁자 위에 접시를 놓고 미처 돌아서기도 전에 포크 부딪히는 소리가 시끄럽게 울렸다. 내가 판매대 안쪽으로 들어와 앉을 때는 접시가 이미 말끔히 비워진 상태였다. 노인의 얼굴에 더할 나위 없는 만족감이 떠올랐다. 창밖 거리로 멍한 눈길을 주고 있는 노파의 입술에 하얀 크림이 잔뜩 묻어있었다. 그런 그네의 옆얼굴이 소녀처럼 해맑았다. 그들과의 만남이 처음으로 평온했다. 쇼팽은 불안감을 떨쳐내고 피아노 협주곡 1번, 2단조, 알레그로, 마에스토소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빠르고 경쾌한 피아노 음률이 오케스트라와 만나 깊이 있고 장중한 분위기를 연출해냈다. 온갖 감정의 결들을 어루만지면서도 어디 한 군데로 치우치지 않는 편안함, 달콤하고 부드러운 음률이 노인들을 감싸고 돌았다. 가끔씩 내는 후루룩 소리가 아니라면 그들이 거기에 앉아있다는 걸 잊어버릴 지경이었다. 단골손님 며칠 들어섰다. 쉬는 날이면 항상 길 건너 스크린 골프장에서 내기를 하는 이들이었다. 그들은 내기에 건 돈을 계산하고 서로의 실력 품평에 열중하느라 노인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만큼 나의 손길도 부산해졌다. 두 노인이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한 장값을 제외한 나머지를 거스름돈으로 노인에게 건네주었다. 수선 비우지 않고 얌전하게 있어준 데다 다른 손님들이 나타나자 자진해서 일어선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다. 다음에 또 오라고 싸게 주는 것이지? 친절에 고마워하기는커녕 호객행위로 단정하는 노인의 뻔뻔한 얼굴이 밉상이었다. 그렇지만 애써 다정하게 웃어보였다. 별 탈 없이 그들이 나가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마도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새로 갓 뽑은 커피의 천물을 음미하기 전 그날 하루 아무런 말썽 없기를 바라는 나만의 의식을 시작한 게 말이다. 그날 이후로도 두 노인은 잊힐 만하면 한 번씩 나의 커피숍을 찾아들었다. 노인의 어이없는 허세와 거드름은 여전했고 반쯤 눈을 내리깐 노파의 수줍은 미소 또한 달라지지 않았다. 나는 커피 원액과 우유를 매번 똑같은 비율로 조합하고 충분한 양의 시럽과 계피가루를 뿌린 카푸치노를 두 잔씩 준비했다. 조각 케이크도 빠뜨리지 않았다. 손님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 그들은 슬그머니 일어섰고 나는 가게에서 가장 싼 커피 한 잔값만을 받는 것으로 그들의 이른 퇴장을 전송했다. 노인은 때로 외상을 하기도 했다. 두 번, 세 번 연출되는 경우도 종종 생겨났다. 나는 별로 개의하지 않았다. 별다른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 것에 고마워하게 되었고 서너 번 밀린 것을 한 잔값으로 어물쩍 해결하려는 노인이 귀여워 보이는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그들의 방문 간격이 길어지면 은근히 기다려지기조차 했다. 정력사가 놀리곤 했다. 노인들 연애로 대리만족을 하는 불쌍한 청춘이라며. 봄 2 커피숍 안이 휑하다. 이 시간엔 늘 그렇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런데도 뭔가 잃어버린 사람처럼 허전하다. 어디선가 구급차의 비상등이 우러댄다. 그 소리마저 쓸쓸하다. 노인들을 본 지도 꽤 오래되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댔고 폭솔로 자주 길이 끊겼으며 3월 말까지도 꽃샘 추위가 계속되었으므로 그러려니 했던 차다. 문득 그들이 궁금하다. 아마도 지난 12월 중순쯤이었을 게다. 방향을 종잡을 수 없는 어지러운 바람이 불어댔고 진눈깨비가 구질구질 흩날리던 날이었다. 노인의 낡은 바바리코트 기세도 둘둘 휘감은 노파의 털목도리에도 히끗히끗 눈발이 묻어있었다. 그들은 마디 굵은 손가락으로 서로의 옷자락에 내려앉은 눈송이를 털어냈다. 그리고는 자리에 앉아 한 손으로는 뜨거운 커피를 다른 손으로는 상대의 손을 꼭 쥐고서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평소에 그들답지 않게 고요하고 또 애틋하였다. 그동안의 탐색 과정을 끝내고 비로소 연애에 돌입한 늙은 연인들의 모습이 아름다웠다. 행여, 그런 분위기를 깰세라 똑같은 음악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나는 CD를 갈아끼울 수 없었다. 단골들이 불쑥 문을 열고 들어올까봐 조마조마하기까지 했다. 그날 이후 그들을 보지 못했다. 바짝 다가든 경광등 소리에 귀가 먹먹해진다. 가까운 데서 무슨 사고라도 난 모양이다. 뉴스 시간에 보아온 모든 사건, 사고를 떠올리며 유림은 밖으로 눈을 돌린다. 하지만 병원 구급차도 119 긴급 구조 차량도 아니다. 경찰차다. 조금 전에 검정색 트렌치코트의 여자가 지나간 제과점 앞에서 멈춘다. 차 지붕에 올라앉은 비상별이 내 목소리로는 가닿지 못했던 진공막을 마구 찢어밟긴다. 그 과감성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발길을 멈추고 경찰차를 애워싼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제과점 안으로 들어간다. 거기서 누군가의 팔짱을 끼고 나온다. 애워싼 사람들 사이로 낯익은 빛깔이 어른거린다. 연자줏빛이다. 지금껏 그 노인들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착시 현상일지 모른다. 그런데도 강렬한 호기심이 있다. 건너길이 보다 잘 보이는 지점으로 튀어나간다. 경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포위망이 느슨해진다. 막 출발하는 경찰차의 옆구리를 두드리는 사람이 있다. 그 여자다. 조금 전에 노란 개나리 꽃길 사이로 멀어지던 검정색 트렌치코트를 입은 여자. 차가 멈칫거리자 여자가 뒷문을 열고 훌쩍 올라탄다. 그러는 동안 왼쪽 차창 안쪽에선 저고리 소매자락이 손짓을 한다. 누군가를 간절히 부르는 것 같다. 틀림없는 연자줏빛이다. 화사하지 않으나 음울한 건 아니고 강렬하지 않지만 고집스러우며 쭈뼛거리면서도 뒤로 숨지 않는 빛깔 말이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차도로 달려나간다. 움직이는 경찰차를 뒤쫓는다. 눈을 반쯤 내리깐 노파의 어색한 웃음과 금방이라도 눈물을 떨어뜨릴 것 같던 사진 속 여인이 한 얼굴로 겹친다. 허풍쟁이 노인의 코트깃에서 눈송이를 털어내던 손과 화려한 꽃다발을 아는 마디 굵은 손가락이 뒤섞인다. 달려오던 차들이 경적을 울린다. 문을 열고 욕지거리를 내뱉기도 한다. 경찰차가 아득히 멀어진다. 그 할머니 맞지? 제과점을 은혜씨 커피숍으로 착각했던가 봐. 영감님이랑 다방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어째 이상하다며 자꾸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래. 어제도 두 번이나 거길 들렀다던데. 어쨌든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 황혼의 로맨스가 아니라 평생 왼수와의 이별 연습이었다니. 에휴, 나도 시집이나 갈까보다. 커피숍에는 나보다 먼저 정약사가 와 앉아있다. 호기심 많은 그녀는 어느 사이 이런저런 정황들을 탐색하고 온 모양이다. 나는 그녀와 내가 마실 두 잔의 카푸치노를 준비한다. 강배전으로 하얀 우유고품을 만들고 거기에 짙은 에스프레소를 섞은 다음 설탕 시럽을 넣는다. 그리고는 부풀어오른 흰 거품 위에다 다갈색의 계피가루를 뿌린다. 나무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빠른 피아노 뒤로 다정한 바이올린이 차분하고 진중한 첼로가 느긋하게 따라간다. 매콤한 계피향이 코끝을 톡 쏜다. 처음에 그 두 사람이 커피숍으로 들어왔을 때 주인이 미루어 짐작했듯 저 또한 이제 막 시작하는 노인 커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침한 듯 소녀처럼 탁자에 턱을 괴고 앉아있는 노파와 여자 앞에서 허세를 부리는 노인의 모습은 전형적인 연애를 시작하는 커플들의 모습처럼 보였죠. 그런 커플이 처음엔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골려줄 생각으로 에스프레소를 주고는 봉변을 당하는 카페 주인의 모습이 재밌게 그려졌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중에서 노파가 카페 주인에 대해 질투를 하는 부분이 재밌기도 하고 왠지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그건 지금도 여전히 노파는 노인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표잖아요. 사랑 젊어서도 사랑을 하고 나이 들어서도 사랑을 하고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저는 사랑을 사람이 뜨겁게 살아가게 하는 꺼지지 않는 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늘 뜨거운 인생을 살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카페 주인의 추측이 틀렸죠. 그 두 사람은 시작하는 연인이 아닌 부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치매에 걸린 아내를 데리고 커피숍을 찾아다니는 이유가 자신이 젊었을 적 남봉꾼으로 살았던 삶을 후회하며 미안함 때문에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고자 그렇게 열심히 커피숍을 찾아다녔던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해봅니다. 그 진심이 다서였을까요? 홀로 남겨진 아내는 아직도 그 기억 속 남편의 약속을 기다리며 다방을 찾아 거리를 헤매고 다녔을지도 마지막 장면을 상상해보니 뭔가 가슴이 애틋하고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이진 작가의 알레그로 마에스토소를 읽어드렸는데요. 어떠세요? 행복한 시간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파피루스 가족분들에게 좋은 문학작품들을 열심히 소개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책읽기 파피루스의 책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재물의 신과 사랑의 신 오 헨리 로크웰 유리카비누 회사의 전 경영주였던 앤소니 로크웰 영감은 오봉가에 있는 자기 집 서재의 창문을 내다보면서 쓴 웃음을 지었다. 이웃에 사는 귀족 사교클럽 회원인 G. 반 스칼라이트 서포트 존스 씨가 대기시켜놓은 자동차에까지 오더니 이 집 현관 앞에 서 있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식 조각을 바라보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사뭇 경멸하듯이 콧날을 찌푸렸기 때문이었다. 거만한 실업가 영감쟁이 같은 이라고 이렇게 왕년의 비누왕은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어쩌면 나빈형 박물관인 에덴 박물관에서 저 냉정한 늙은 것을 가져다가 진열할지도 몰라. 올여름에 이 집을 네덜란드 국기처럼 붉고 희고 푸른 색깔로 칠해버릴 테야. 그럼 저 네덜란드 영감쟁이의 코빼기도 납작해질 테지? 그러고 나서 로크엘 영감은 서재의 문 앞까지 가서 옛날에 켄자스 벌판에서 호령하던 그 목소리로 마이크! 하고 소리쳤다. 그는 초인종이 있었으나 그것에 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다. 도련님에게 밖에 나가기 전에 이리로 왔다 가라고 일러주게. 영감은 하인에게 말했다. 로크엘 2세가 서재에 들어왔다. 영감은 신문을 내려놓으면서 커다란 붉은 얼굴에 부드럽고 의젓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한 손으로 흰머리를 극적이고 다른 한 손으로는 호주머니의 열쇠 뭉치를 짤랑거렸다. 리차드! 하고 영감이 말했다. 대체 내가 쓰는 비누는 얼마짜리냐? 대학을 졸업하고 집에 돌아온 지 겨우 여섯 달째인 리차드는 좀 당황했다. 그는 아버지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물으시는지 알 수가 없었다. 마치 처음으로 사교교회에 나온 애송이처럼 그에게는 낯선 일일 뿐이었다. 한타스에 6달러인 줄 압니다. 아버지. 그럼 내 옷값은? 60달러쯤 되겠지요? 됐어. 넌 신사야. 하고 영감은 서슴치 않고 말했다. 듣건대 요즘 젊은이들은 한타스에 24달러짜리 비누를 쓰고 옷 한 벌엔 을에 100달러가 넘는 걸 입는다고 하던데 너는 그런 녀석들 못지않게 넉넉한데도 성실하고 검소한 모양이구나. 나는 지금도 우리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유리카 비누를 쓰고 있다만 그건 우리 것이라서가 아니라 실제로도 가장 좋은 비누이기 때문이란다. 비누 한 개에 10센트도 못 되는 것을 쓴다는 것은 나쁜 향료와 상표를 사는 거나 다름없느니라. 그러니 내 나이에 너 같은 지위와 신분을 가진 젊은이라면 50센트짜리는 당연할 게다.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너는 이제 어엿한 신사야. 흔히 세상에서는 신사 하나를 만들려면 3대가 걸린다고 하지만 그건 괜한 말이다. 비누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돈이 때를 말끔히 벗겨주는 법이란다. 돈이 널 신사로 만든 거야. 암 그렇고 말고 우리 집 양쪽 옆집에 사는 늙은 네덜란드 신사들 틈새에 집을 장만하고 끼어들었다고 해서 그들은 잠도 제대로 이룰 수 없다고 투덜대지만 따지고 보면 그들이나 나나 다를 것도 없잖니? 그렇지만 돈으로 못하는 것도 얼마든지 있어요. 아들은 약간 침울한 말투로 말했다. 예 그런 소리 작작해라. 앤소니 영감은 볼멘 소리로 말했다. 나하고 내기를 하자. 난 돈으로 살 수 없는 물건을 찾아내기 위해 백과사전까지 찾아보았다. 다음 주에는 백과사전 증보판까지 뒤져볼 생각이다. 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돈 편에 건다. 그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니? 하나는 있죠. 젊은 로크엘은 약간 겨면적은 듯이 대답했다. 인원이 한정된 상류 사교교에는 돈 주고도 들어갈 수 없어요. 뭐? 들어갈 수 없다고? 하고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만약에 에스터가 이 나라에 올 배싹이 없었던들 너희들이 말하는 그 상류 사교교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겠니? 젊은 로크엘은 한숨을 지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이 바로 그거야 하고 영감은 말을 계속했다. 너를 불러들인 것도 그 때문이다. 너 요즘 무슨 고민이 있는 거냐? 벌써 두 주일이나 안절부절하고 있으니 문제가 있으면 털어놓고 말해버렴. 난 24시간 이내 부동산 말고도 1100만 달러를 손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다. 만약 너한테 무슨 고민거리라도 있다면 렘블라호가 석탄을 싣고 이틀 후면 바하마 제도로 떠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아버지의 추측이 과히 틀리신 건 아닙니다. 그래? 하고 영감은 재빨리 말을 받았다. 그 여자의 이름은 뭐냐? 젊은 로크엘은 서재를 이리저리 거닐기 시작했다. 이 무뚝뚝한 영감이 지닌 사랑과 동정은 아들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왜 그 여자에게 청혼을 하지 않는 거니? 그 여자는 기꺼이 내 품 안에 뛰어들 텐데 말이야. 넌 돈도 있고 인물도 좋을 뿐만 아니라 점잖으니 말이다. 그리고 넌 어느 모로 보나 신선해. 유리카 비누 냄새가 아직은 풍기지 않는단 말이야. 넌 대학도 나왔잖니. 아마 그 여자는 이런 걸 문제 삼지 않는 모양이로구나. 전 아직 한 번도 청혼할 기회가 없었어요. 하고 젊은 로크엘은 말했다. 기회는 만들어야 한다. 영감이 말했다. 공원을 함께 산책한다거나 차를 타고 시골로 간다거나 교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바래다 준다거나 하면 되잖니? 기회가 없긴 왜 없어? 아버진 사교계라는 물레방아를 모르고 계셔요. 그녀는 물레방아를 돌리는 물의 일부나 마찬가지인 셈이에요. 그 여자의 시간은 며칠 전부터 빈틈없이 약속되어 있어요. 아버지, 전 꼭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그렇지 못하면 이 거리는 저에게 영원히 시커먼 신갈나무로 뒤덮인 진창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렇다고 편지를 보낼 수도 없어요. 그건 차마 못하겠어요. 딱도 하다 하고 영감은 계속 말했다. 내가 갖고 있는 돈은 다 내 것인데 그래 그깟 계집애에게서 한두 시간도 얻어내지 못한단 말이냐? 전 너무 늑장을 부렸어요. 그녀는 2년 동안 머물 예정으로 내일 모레 배편으로 유럽으로 떠나요. 저는 내일 밤 겨우 몇 분 동안 둘이서 만나기로 했어요. 지금 리치먼드에 있는 자기 숙모 댁에 가 있어요. 제가 그리로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녀가 내일 밤 8시 반 기차로 이곳에 도착할 때 전 마차를 가지고 그녀를 마중하러 정거장에 나가겠다고 했어요. 거기에서 만나서 윌렉 극장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브로드웨이 거리를 마차로 달릴 작정입니다. 그녀의 어머니와 그 일행이 극장 로비에서 우리를 기다리기로 했거든요. 이렇게 부산을 떨어야 할 6, 7분 동안에 그 여자가 저의 고백에 귀를 기울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또 연극이 끝난 뒤에 무슨 기회가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아버지. 이거야말로 아버지 돈으로도 풀 수 없는 매듭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돈으로 단 1분도 살 수 없어요. 만약 살 수 있다면 부자는 모두 죽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배편으로 떠나기 전까지 청혼할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얘야, 걱정 마라! 하고 영감은 장담하듯이 말했다. 넌 클럽에 가 있기나 해라. 그렇지만 때로는 위대한 재물의 신, 마주마를 위해 신전에 찾아가 푸닥거리라도 해야 해. 넌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없다고 했지. 그야 물론 돈으로 시간을 사서 우리 집까지 배달해 달라고 주문할 수는 없지. 그렇지만 나는 시간을 지배하는 신이 금광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발꿈치에 꽤 큰 상처가 생긴 걸 보았다. 그날 밤에 상냥하고 감상적인, 그러나 재산에 눌려 지겨워하는 엘렌 고모가 찾아왔다. 그때 앤소니 영감은 마침 석간신문을 펴들고 읽고 있었다. 두 오누이는 젊은 로크엘이 안고 있는 고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애는 나한테 자기 심정을 모두 다 털어놨어. 하고 앤소니 영감은 하품을 하며 말했다. 난 은행 예금을 그 애를 위해 모두 제공하겠다고 했지. 그러자 그 애는 돈에 대하여 마구 공격을 퍼붓는 거야. 돈 같은 건 쓸데없다는 둥, 사교계의 규율은 백만장자 열 사람이 힘을 합쳐도 일 야드도 움직일 수 없다는 둥, 직거래되는 거야. 하긴 그래요, 오라버니. 하고 엘렌 고모는 한숨을 내쉬었다. 오라버니는 돈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에 있어서는 재물이란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사랑이란 무엇보다도 강한 거니까요. 그 애가 진작 얘기를 했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그 여자가 우리 리처드를 마다고야 하겠어요. 그렇지만 이젠 때가 너무 늦었어요. 그 애는 그 여자에게 말할 기회가 없을 거예요. 오라버니의 전 재산을 갖고도 그 애의 행복은 구하지 못할 거예요. 이튿날 저녁 8시쯤에 엘렌 고모는 낡은 상자 속에서 골동품 같은 금가락질을 하나 꺼내어 리처드에게 주며 말했다. 얘야, 너 오늘 밤에 이걸 끼고 가거라. 내 어머님께서 나한테 주신 거란다. 내 어머니 말에 의하면 이 반지가 사랑의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을 때 너에게 전해주라고 나한테 맡긴 거란다. 젊은 로크엘은 엄숙한 얼굴로 그 반지를 받아 자기 새끼손가락에 끼려고 애썼다. 반지는 손가락의 두 번째 마디까지 들어가서는 더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반지를 다시 빼가지고 남성의 예법에 따라 조끼 주머니 속에 넣었다. 그리고 그는 전화로 자기 마차를 불렀다. 그는 8시 32분에 정거장의 웅성거리는 군중들 틈에서 렌트리 양을 찾아냈다. 어머니와 그 일행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돼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윌레 극장까지 되도록 마차를 빨리 몰아요. 하고 리처드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지시했다. 그들은 브로드웨이에 이르는 42번가를 쏜살같이 지나 마치 아침 해가 솟아오른 산등성이를 지나가는 듯 브로드웨이의 불빛이 눈부신 큰 길을 달렸다. 리처드는 34번가에서 갑자기 차창을 열고 마부에게 멈춰서도록 일렀다. 반지를 떨어뜨렸어요. 그는 마차에서 내리며 말했다. 그 가락지는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것이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요. 떨어뜨린 장소는 알고 있으니. 그는 1분도 못되어 반지를 가지고 마차로 되돌아왔다. 그런데 그 1분 사이에 전차 한 대가 바로 마차 옆에 멈춰 섰다. 마부는 왼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했다. 그러자 커다란 우편 화물차가 가로막았다.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나가려고 하자 가구를 실은 화물차가 갑자기 앞질러 나왔으므로 뒤로 물러서야만 했다. 그때 마부는 말곱비를 슬그머니 떨구며 화를 냈다. 그는 많은 차량과 말들이 서로 엉킨 속에 갇히고 말았다. 이 대도시에서는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나곤 했었다. 그리하여 군중과 차량의 통행을 막아버리는 큰 혼잡이 종종 빚어졌던 것이다. 왜 마차를 몰지 않으세요? 하고 렌트리양은 초조한 목소리로 외쳤다. 늦겠는데요? 리처드는 마차 속에서 일어나 주위를 살펴보았다. 브로드웨이 6번가와 34번가 교차로가 대형 집마차 트럭 전차 등으로 꽉 차버렸다. 게다가 옆길에서 수레들이 전속력으로 이 교차로를 향해 달려와 분비는 군중과 처박힌 차량들 사이를 뚫고 돌진하는 것이었다. 그래하여 그들 차량의 운전수들이 외치는 아오송으로 한층 더 혼란을 빚어냈다. 맨하튼의 모든 교통기관이 여기에 뒤엉켜버린 것 같았다. 길에 쭉 늘어선 수천명을 헤아리는 구경꾼들은 교통이 번잡한 뉴욕에서도 이렇게 심한 교통 혼란은 보지 못했을 것이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마치 갇힌 신세가 되어버렸군요. 이 혼잡이 한 시간 안으로는 풀릴 것 같지 않아요. 이건 저의 불찰입니다. 제가 그 반지만 떨어뜨리지 않았던 들 우리는 하고 리처드는 자기 자리에 주저앉으며 말했다. 그 가락지를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렌트리양이 말했다. 이젠 하는 수 없군요. 단념하겠어요. 연극 구경은 워낙 시시한 거니까요. 그날 밤 11시경에 로크웰의 현관문을 가볍게 노크하는 사람이 있었다. 들어와요. 붉은 가운을 걸치고 해적의 모험소설을 읽고 있던 앤소니 영감이 큰 소리로 말했다. 문을 놓고 한 사람은 엘렌 고모였다. 그녀는 마치 어떤 실수로 지상에 남게 된 백발의 천사 같은 모습이었다. 오라버니 두리는 약혼했대요.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우리 리처드와 결혼하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그들이 극장에 가는 도중에 길이 막혀 마차를 다시 끌고 나오는데 자그마치 두 시간이나 걸렸대요. 그런데 오라버니 다시는 돈 자랑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의 조촐한 상징이 리처드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이에요. 그 애가 반지를 큰 길에 떨어뜨려 그걸 찾으려고 마차에서 내리자 교통이 차단되어 오도가도 못했대요. 아무튼 마차가 묶여있는 동안에 리처드는 자기 사랑을 고백하여 그녀의 승낙을 얻게 되었다지 뭐예요. 오라버님 진정한 사랑에 비하면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아무튼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잘 되었다. 나는 그 녀석에게 말해줬지. 이 일에 대해선 결코 돈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이야. 만약 하고 앤소니 영감은 말했다. 그렇지만 오라버니 오라버니의 돈이 이번 일에 무슨 힘이 되었나요? 이봐 앤소니 영감은 말을 계속했다.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책에서 해적은 큰 공경에 빠졌어. 그의 배는 곧 침몰하게 되었지만 그는 돈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므로 어떻게든지 침몰시키지는 않을 거야. 제발 부탁이니 이 대목을 끝까지 읽겨놔 두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맺는 것이 좋을 것 같기도 하다. 독자 여러분도 필자와 마찬가지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파헤치기 위해서는 우물의 밑바닥까지라도 뒤져야 한다. 이튿날 손이 우들투들하고 푸른 바탕에 가느다란 점이 박힌 넥타이를 맨 켈리라는 사내가 앤소니 영감댁을 찾아왔다. 그는 곧 서재로 안내되었다. 썩 잘했네. 가만있자. 나는 자네에게 현금으로 오천 달러나 주었지? 그렇지만 제 돈이 300달러나 더 들었는답쇼? 하고 켈리는 말을 계속했다. 예산이 좀 초과되었어요. 우편 화물차와 마차는 5달러 들었지만 트럭과 말 두필이 끄는 큰 마차는 각각 10달러 가까이 들었거든요. 전차 운전수는 5달러를 요구하고 대형 화물자동차의 운전수는 5달러를 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가 애먹은 것은 경관이었어요. 그 두 사람에겐 50달러씩 주었어요. 그런데 주인장 일은 멋들어지게 되었지요? 저는 경찰국장 윌리엄 A 브레시가 이번 소동 때에 얼굴을 내밀지 않은 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윌리엄 씨가 직무에 충실하다가 심장 터지는 걸 보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은 다시는 못할 짓이에요. 마침 그 녀석들은 1초도 틀리지 않고 제때에 들이댔거든요. 무려 2시간 동안은 뱀새끼 한 마리도 그릴리 동상 아래를 얼씬하지 못했어요. 켈리 자 1,300달러 받게 앤소니 영감은 수표 한 장을 떼면서 말을 했다. 자네 몫으로 1,000달러 하고 과불된 300달러일세 자넨 설마 돈을 없인 여기는 사람은 아닐 테지? 제가 말입니까? 켈리는 대답했다. 전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가난을 만들어낸 놈들을 늘씬 패주고 싶을 지경이에요. 켈리가 문까지 나갔을 때 영감은 다시 불러세웠다. 자넨 한창 혼잡할 때 마치 벌거벗은 통통한 소년이 어느 구석에서 활을 쏘고 있는 걸 본 일이 있나? 전 못 봤는데요. 켈리는 어리둥절한 얼굴을 하고 대답했다. 주인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녀석이 있었다면 제가 거기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순경이 끌고 갔을걸요? 물론 나도 그런 꼬마가 현장에 있었다고는 생각지 않네. 켈리 그럼 잘 가게. 안소니 영감은 혼자 너털 웃음을 웃고 있었다. 이 소설은 약간의 논쟁거리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재물의 신 다른 말로 하면 돈의 신이 이겼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사랑의 신이 이겼다고 생각하시나요? 안소니 영감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의 결실이 맺어지는 그 혼잡한 거리에서 벌거벗은 통통한 소년을 본 적이 있느냐고요. 아마도 짐작하셨겠지만 통통한 벌거벗은 소년은 분명히 사랑의 신 큐피트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요. 돈으로 시간을 사서 만든 그 혼잡한 공간에는 사랑의 신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며 돈의 신이 승리했다는 것을 선언하는 모양새였죠. 그런데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반지가 없었다면 작은 로쿠엘의 마음을 그 여자에게 전할 수 있었을까 남자의 마음은 어떻게 전했다고 했더라도 뭔가 여자의 마음을 이끄는 결정적인 것이 없이 승낙이 가능했을까요? 어디에다도 점수를 줘야 할지 저도 좀 난감해지는데요. 음 그냥 이 소설 속에서만 본다면 좀 씁쓸하긴 하지만 재물의 신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만약 젊은 로쿠엘의 아버지가 그런 상황을 돈으로 만들지 못했다면 반지를 떨어뜨렸더라도 그 여인과 이야기할 시간이 주어지기나 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젊은 로쿠엘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그냥 떠나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씁쓸하지만 현실적인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돈 있는 부모님의 사랑이 최고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역시 오헣리구나 싶은 소설이었습니다. 마지막 반전은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거든요. 그걸 다 돈으로 만들어내다니 대단하죠? 아무튼 즐겁게 들어주신 여러분 피로가 좀 풀리셨나요? 그럼 오늘 밤도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또 힘나는 힘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책읽기 파피루스의 책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한글자막 제공 및 한글자막 제공 및 한글자막 제공 및 삐 앞 organize cocoa Ohio Ba dearth theater 넘쳐 Cube 앓 erlebt Abg itos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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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